정말 웃기는 건데 음성변조기 앱을 혹시 아시나요? 음성변조기 앱 까세요? 진지해가지고는 요즘 애들하고 같이 못 삽니다 자 제가 음성변조기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아무거나 내려받아보세요 제가 이 구글 음성변조기를 통해서 어떻게 수업을 웃기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성변조기 저는 이걸 씁니다 이걸 쓰는데 이걸 누르고 기가 막힌 변화가 생기는데 음성변조기 수행평가도 이렇게 해요 수행평가도 이걸 교과서 이등변삼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읽어라 이렇게 읽어 하고 여기다가 이거 누르고 읽게 하는 거예요 이등변삼각형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이걸 딱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게 하죠 그리고 변조를 시켜 이등변삼각형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이렇게 이건 헬륨 버전 로봇 벼려놓고 이거를 채팅 단톡방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은 배우질 않아 근데 선생님이 가르친다는 노력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애들은 배워 왜? 킥킥대고 야 이거 암흑이야 암흑이다 암흑이다 암흑 거기서 애들이 즐거움이 놀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음성변조기 수행평입니다